우리들의 삶 속에서 미디어를 제외시킬 수 없다면 미디어를 제대로 사용하고 미디어를 통하여 얻어지는 정보를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강사 장수연입니다. 1차 시의 다양한 미디어에 대하여 알아보고 예시를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또한 3차원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체험을 위하여 제페토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 지인들과 함께라든 아니면 나홀로 체험을 해보셨든 3차원 가상체험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느낌점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미디어 리터러시는 여러분들에게 고민하고 생각할 의견들을 제시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또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또 고민 또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뉴스 사례로 알아보는 미디어 리터러시 2차시 수업입니다.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우울하다, 지루하다, 어렵다, 노잼이다, 일기예보, 범죄사건들만 있다. 이런 이야기는 뉴스에 대한 초등학생들 생각입니다.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뉴스는 재미없고 코로나19 이야기만 나오고 그리고 범죄사건만 나오는 우울한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뉴스의 사전적 의미는 정말 무엇인지 알아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는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소식을 전하여 주는 방송의 프로그램이다. 또 검증 가능한 정보로 공익을 위한 소식이다. 이게 뉴스에 대한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라 검증 가능한 새로운 사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는 언론의 기능으로 다양한 뉴스 포맷과 제작 방식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익성을 띄고 있는 사실을 보도하는 뉴스는 당연히 어린 초등학생들에게는 재미없고 지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린 초등학생들은 새로운 소식의 뉴스를 전혀 접하지 않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에게도 새로운 소식이나 다양한 정보를 미디어를 통하여 읽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하여 뉴스를 보는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면 뉴스를 유튜브 플랫폼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튜브에서는 이슈 테러, 사물에 대한 자파 지식처럼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이 많고요. 이 채널들은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뉴스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스마트폰 학대 보급으로 인하여 어린 학생들은 신문, TV로 뉴스를 접하지 않고 간략하게 요약된 뉴스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스를 통한 정보를 단편적으로 수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을 확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걸러지지 않은 수용자 입장에서 좋아요, 댓글과 구독, 그리고 공유를 통하여 빠르게 전파되면서 다시 보기를 통하여 재생산될 확률이 발생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2차시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뉴스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모방과 습득이 빠른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연 학생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소설 네트워크, 즉 유튜브나 페이스북, 네이버, 다음 이런 네트워크를 통하여 뉴스를 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페이스북에서 이슈 확산을 촉진하는 도구인 추천, 좋아요, 공유, 댓글들과 같은 행위는 인게이지먼트 수치로 요약됩니다. 인게이지먼트는 자극적인 가짜 뉴스에 높게 나타나는데요. 몰입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자극적인 가짜 뉴스에 사람들이 더 몰입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뉴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뉴스를 읽을 때 해당 뉴스의 진위 여부에 먼저 관심을 가지지는 않고 1차적으로 눈길을 끌 만큼 흥미로운 것인지 관심사와 관련이 있는지 등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초등학생들이 뉴스는 노잼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라는 말과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볍고 소소한 일상들을 다루는 소설미디어의 매체제 특성과 같이 결합됨으로써 여러분한테 더 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만두, 최선당의 임산부 폭행 사건, 240번 버스 사건, 마카롱 10개 사건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아직도 소송 중인 사건들도 있습니다. 미디어 매개체로서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짜 뉴스를 맞는다거나 가짜 뉴스를 제한을 한다는 것은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뉴스 수용자가 뉴스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뉴스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도 리터러시의 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를 확인하는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스 확인하기. 기사를 클릭해서 기사가 나온 사이트라든가 기관에 대한 정보를 조사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뉴스가 생산된 날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생산되거나 재편집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당신의 평양성에 따라 읽고 싶은 뉴스만 읽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고려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 기사를 뒷받침하는 소스는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다섯 번째, 뉴스를 작성한 기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사의 내용으로 이득을 얻는 곳이 있는지,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전문가를 통한 팩트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쉽게 접근하고 또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 사이트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짜 뉴스의 대처 능력으로 좋았던 스웨덴 시민들의 대응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스웨덴이 많은 난민을 받아들여서 문제들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웨덴의 친난민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 전날 밤 스웨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이죠. 즉, 도널더 트럼프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입장이었죠. 스웨덴의 친난민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 일어났던 사건들 이야기로 인터넷을 모두 도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널더 트럼프가 얘기한 이야기를 모두 없어지게 한 거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를 만들어내고 뉴스를 접하는 곳에 개개인 능력으로 차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함께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언론사에 속해져 있는 언론사 관계자분들의 정직한 그리고 공정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차씨는 다양한 콘텐츠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